이제 1단원 순열과 조합부터 들어갈 건데 이 원순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실전 개념부터 한번 점검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이 순열과 조합이 있을 때 NPR, NC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급을 하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다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팩토리얼로 바꿀 수가 있는가 조합은 우리가 N팩을 R팩, N-R팩 이렇게 나누어 주죠 근데 순열 같은 경우에는 N팩을 N-R팩으로만 나누어 줍니다 그 말을 한번 의미를 봤더니 이 조합은 일단 뽑은 거잖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조합이 된 건데 그 R명을 갖다가 다시 팩토리얼에서 나열까지 해주면 그게 바로 순열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줄을 서서 먹죠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자리, 여기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줄을 설 텐데 학생 다섯 명이 있어요 A, B, C, D 이 다섯 명이 줄을 설 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 오겠죠 A가 왔다고 치면은 B, C, D, E 중에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 자리에 와요 그 다음은 세 자리, 세 명, 두 명, 한 가지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5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말을 했어요 다섯 명을 갖다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5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각 자리마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앞자리, 여기 맨 앞자리는 급식을 제일 빨리 먹는 1파자리 여기는 2파자리, 여기 3파, 여기 4파, 여기 꼴바자리 이런 식으로 다섯 명이서 줄을 서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주면 이 다섯 명이 줄을 설 때에는 각 자리에 이름이 정해져 있다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울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네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네 자리에 서로 다른 네 명이 가서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식탁이 있다고 해보면 가서 이제 앉아서 밥을 먹을 건데 여기 A가 앉냐, 여기 B, C, D 이런 상황과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A가 여기 앉고 B, C, D 이렇게 앉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즉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하나 돌아가면은 얘랑 똑같아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돌아오 또 돌아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되게 중복돼서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팩토리얼로 네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면 안 된다고 왜 이런 현상이 안 되냐면 각 자리가 서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이 맨 윗자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건 맨 윗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럼 여기 이 지금 주황색으로 체크한 여기가 맨 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색칠한 이 초록 두 칸 이렇게 두 번 돌리면 걔가 초록색이 맨 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개의 영역은 서로 지금 구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의자가 이렇게 있을 때 고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정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서로 다른 네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생일 제일 빠른 사람이 A라고 칩시다 그럼 A가 지금부터 먼저 가서 앉는 거예요 이 빈 네 자리 의자 중에 그럼 A가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네 자리가 지금 다 비어 있는 상황이니까 어딜 가나 똑같다 구별이 안 된다 뭐 A가 여기 이렇게 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A를 기준으로써 나머지 세 자리는 A의 맞은편 A의 왼쪽 A의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름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각 세 자리는 드디어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급식 먹을 땐 1바 2바 3바 4바 5바 줄 설 때 각 자리가 몇 등으로 먹을지가 다 다른 것처럼 이제 드디어 A가 여기에 고정이 되어줌으로써 이 세 명은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똑같다는 소리죠 일단 A의 왼쪽 맞은편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순서대로 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3픽토리얼 이렇게 와서 6가지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순열의 가장 큰 핵심은 한 사람이 먼저 와서 고정을 시켜준다 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각형에서의 순열 같은 거 볼게요 여기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다고 할 때 여기 서로 다른 정삼각형 모양의 식탁 6명이 밥을 먹을 겁니다 그러면 A, B, C, D, E, F 6사람이 있을 때 여기서 생일 제일 빠른 사람이 A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A가 가서 앉을 때 밥을 먹을 그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6자리가 아니에요 왜 두 가지냐면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초록색 영역 있죠 여기에 A가 앉거나 혹은 지금 빨간색으로 스칠하고 있는 여기 여기에 앉거나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빨간색끼리는 서로 돌리면 같은 위치에 있고 초록색끼리는 서로 돌리면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여기서 판단을 하실 때에 A가 고를 수 있는 건 초록색 자리에 앉을래 빨간색 자리에 앉을래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데나 가서 앉았다고 칩시다 A가 뭐 여기 앉든 빨간색이 앉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A가 고정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고정시켜버리면 A의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왼쪽 세 번째, 왼쪽 네 번째, 왼쪽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이 다섯 개의 자리가 순서가 정해지죠 급식 먹는 것처럼 나머지 이 다섯 명은 그냥 5팩토리얼로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펼쳐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순열을 갖다가 이런 고정 개념 한 사람이 먼저 앞으로 나와서 고정을 딱 시켜주면 나머지 자리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름이 다 생긴다 라는 그 아이디어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 그림과 같이 뭐 서로 접하고 있고 같은 원 세 개와 꼭지점으로 정삼각형이 있다 이때 원 또는 내부에 만들어지는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개 색을 모두 칠하여 여기를 이제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한 영역에 이제 한 가지 색을 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전해서 같은 것은 이제 원순열 문제잖아요 이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요 가운데다가 하나 칠해 초록색 이렇게 칠해요 빨주노그를 칠했죠 그 다음에 요기 안쪽 삼각형 있지 요기 V 표시하는 곳 요기 세 개의 칠해질 색깔을 남은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우선 골라요 그러면 6, C,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를 들어 빨주노그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그 세 개를 갖다가 칠할 건데 빨간색이 먼저 칠해진다고 해보면 빨간색이 칠해지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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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그럼 드디어 빨간색이 칠해지고 나면 나머지 자리에 이름이 결정이 되는 거지 즉 나머지 애들은 2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뭐 여기 이렇게 주황색이 칠해지고 노란색은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칠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나머지 요기 세 자리 있죠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세 자리는 빨간색 뒤쪽에 있는 영역이냐 주황색 뒤냐 노란색 뒤냐라는 이름들이 정해져 있잖아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을 때는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고 그냥 3팩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7 곱하기 20 곱하기 2 곱하기 6 해가지고 140, 12, 1680이 돼서 2번 이렇게 정답이 돼요 요렇게 푸는 방식도 있고 두 번째 풀이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 요기 가운데에다가 7가지 색깔 중에 하나로 칠하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거기까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칠해질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이 요기 안쪽 삼각형 뭐 요기냐 요기냐 요기 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대에 칠해질래 아니면 요기 빨간색 세모 친대에 칠해질래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칠해질래 외부에 칠해질래만 고르면 어차피 돌리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이 내부에 올지 외부에 올지만 결정합니다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요렇게 요기 칠해졌다고 칩시다 그럼 빨간색 하나만 칠해지고 나면 나머지 다섯 자리는 뭐 요기 둘 셋 넷 다섯 자리는 이 빨간색과 이 보라색을 기준으로 다 표현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요 영역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의 뒤쪽 여기는 빨간색의 그 안쪽에서 여기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왼쪽에 뭐 뒤쪽 오른쪽에 뒤쪽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나머지 다섯 가지 색깔은 그냥 오팩으로 들어가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4에다가 120을 곱하는 거와 같으니까 아까랑 정답이 똑같이 1682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의 요거 경우의 수를 세주실 때 정말 단계별로 이해를 해서 내부에 칠할 것 바깥쪽에 칠할 것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하셔가지고 칠해도 괜찮고 그냥 고정적 개념을 활용을 해서 안쪽에다가 고정시킬까 바깥쪽에다가 고정시킬까만 결정을 하는 요런 풀이 요런 풀이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요 그림과 같이 여섯 개의 용기를 넣을 수 있는 원형의 실험기구가 있대요 근데 이 실험기구에 이제 여섯 개의 용기를 다 넣을 거예요 여섯 개 다 다른데 AB가 EU 타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AB를 EU 시킵니다 그러면 AB일지 BA일지 순서가 고려되니까 걔네들끼리 자리 바꿔놓은 경우 두 가지 이 팩토리어를 곱해주는 거예요 ABCDEF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F가 짱이라고 칩시다 F가 짱이야 이 여섯 개 자리 중에 F가 가서 먼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거예요 F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앉는 겁니다 어쨌든 돌리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드디어 이 다섯 자리는 이름이란 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름이 생겼잖아 왜 F를 기준으로써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요런 식으로 이름이 생기게 돼요 나머지 이제 친구들 AB 이 묶음 하나 그 다음에 C, D, E 총 네 개의 묶음이 배열이 되면 되는 겁니다 4 팩토리얼로 이렇게 그래 버리면 2 곱하기 24 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에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파란색을 포함해서 서로 다른 여섯 가지의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날개가 여섯 개인 바람개비의 날개에 색칠을 이제 할 건데 이 조건이 있어요 문제 조건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맞은편 날개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요게 이제 우리의 미션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처음에 자 빨간색을 먼저 칠해볼게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한 가지예요 빨간색을 어디다 칠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파란색 입장에서는 파란색은 빨간색이 갔던 그 바람개비의 면 있죠 그 맞은편으로 무조건 칠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도 한 가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돌리면 다 똑같기 때문에 뭐 빨간색 파란색은 마주보기에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여기 1, 2, 3, 4라고 적는 이 영역은 이름이 다 정해지죠 빨간색의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돌려도 그 다르죠 다 4개가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드디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간 4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팩은 24가지니까 3번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5개의 접시를 이 원 모양의 식탁에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를 할 건데 5개의 접시를 놓기 전에 여기 5자리 빈 자리가 이렇게 있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빈 그런 테이블 위에 접시들을 올려놓을 건데 첫 번째 이 뭐 원이 제일 많은 거 이 빨간색 접시가 먼저 가서 앉읍시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고 1 곱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그대로 나머지 4자리는 얘를 기준으로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번째 순서대로니까 그럼 1열로 줄 세워놓은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4팩토리얼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뭐 엠파이, 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얘기로서 풀어나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치킨하고 피자하고 햄버거 이 3개의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치킨, 피자, 햄버거가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 점심, 저녁에 이것들을 먹을 거예요 근데 순서가 되게 중요해 아침에 치킨 먹냐, 피자 먹냐는 다른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아침에 먹었던 거 점심에 또 먹을 수 있고 순서가 되게 중요하게 배열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3파이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겠죠 그러면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꼭 공식을 써야 되냐 자 아침에 뭐 먹을래? 라고 하면은 치킨, 피자, 햄버거 중에 하나겠죠 셋 중 하나 두 번째 점심에 뭐 먹을래? 해도 셋 중 하나 세 번째 뭐 셋 중에 뭐 먹을래? 그럼 셋 중 하나 이렇게 돼서 이게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순열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세주면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셌던 방식처럼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거를 이야기로 풀어서 아침에 뭐 먹을래? 셋 중 하나 점심에 셋 중 하나 저녁에 셋 중 하나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느 행사장에는 현수막을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다섯 개가 있대 근데 현수막은 A, B, C 세 종류가 있다 그리고 A는 한 개 자 적을게요 여기다가 A가 한 개 있고 B는 네 개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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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다음에 C는 두 개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다섯 개를 골라서 다섯 곳에 설치를 할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가조건을 한번 봐주시면 A는 반드시 설치하래 그러니까 A는 무조건 픽입니다 그리고 B는 두 곳 이상 설치하래 그럼 B는 두 개 이상 고릅니다 그러자 이에 C는 골라지냐 마냐로 경우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를 찢어줄 때 첫 번째 C가 아예 안 골라질 경우 그러면 A, B, B, B 이렇게 B 네 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가 한 개 골라질 경우에 그럼 A는 무조건 골라야 되고 B는 세 개 골라지고 C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C가 두 개 골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A, B, B, C, C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5팩을 4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고 얘는 5팩을 3팩으로 나눠주시면 그 나열하는 경우가 120을 이제 6으로 나누면 20까지가 되겠죠 얘는 이제 5팩을 2팩, 2팩 나누면 되니까 120을 4로 나누면 30개가 될 겁니다 이거 이제 세 개 더해주시면 55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5자루가 있는데 이게 4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누어주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연필 A 이렇게 연필 5자루가 있고 4명의 학생 A, B, C, D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연필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연필 A야 너 누구한테 갈래? A, B, C, D 중에 누구한테 갈래? 내가 넷 중 하나로 고르겠죠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연필 B도 마찬가지야 너 누구한테 갈래? 이러면 넷 중 하나로 대답을 할 겁니다 연필 C도 넷 중 하나 D도 E도 마찬가지니까 바로 4의 5제곱 이건 E의 10승이랑 같고 얘는 10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가주시면 돼요 7번 문제를 볼게요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의 그릇에 남김없이 나눠 닫는데 그릇 A한테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빈 그릇이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A에는 무조건 2개가 들어가야 되네 그럼 과일 5개가 뭐 스몰 A, B, C, D라고 해보면 A에 들어갈 애를 먼저 골라줘야겠죠 얘가 특수 조건이니까 얘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골라요 O, C, E 그러면 여기에 뭐 A랑 D가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B, C, E 중에서 이제 A로 못 들어갑니다 B랑 C 그릇에만 담아야 되는데 애들한테 물어봐 과일한테 야 B야 너 어느 접시한테 갈래? 그러면 나는 B 접시 아니면 C 접시 이렇게 고르겠죠? 둘 중 하나 C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 2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 즉 여덟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해 주시면 8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8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만든 4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인 경우를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4개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 건데 이게 5의 배수가 되랍니다 당연히 마지막은 5로 끝나줘야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복을 허락해준다고 했으니까 바로 썼던 거 또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카드들을 첫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자 자리한테 물어봐요 이 자리에 누가 올래? 그럼 1, 2, 3, 4, 5 중 5가지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1, 2, 3, 4, 5 5개 세 번째도 1, 2, 3, 4, 5 5개의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은 무조건 한 가지 경우인 거고 5밖에 못 오니까 그럼 얘네를 다 곱해 주시면 정답은 125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9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서로 다른 공 4개를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나누어 넣으려고 할 때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상자가 있도록 넣어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상자를 라지 A, B, C,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스몰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로 나눠보면 그냥 4개 다 상자에 4개의 상자에 전부 다 서로 다른 4개의 공이 1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1, 1, 1, 1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다 팩토리얼이야 얘네가 자리가 구별되고 있는 이 바구니가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상자가 4개가 있는데 다 이미 구별이 되죠 A, B, C, D라고 그러면 이 공 4개가 들어갈 건데 4 팩토리얼이죠 1열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1이 들어가는 상자가 3개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나머지 한 상자에도 1이니까 4개인 거죠 최소 그러니까 1이 들어가는 상자는 일단은 2개야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2개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예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골라줘야 돼 아예 안 들어가는 상자가 누구 할래? 그럼 4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하겠죠 내가 안 할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누가 2개에 들어갈래? 여기 셋 중 하나가 대답을 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2개가 들어갈 건데 그게 어떤 2개인데 이 공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줍니다 4, C, E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A랑 B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나머지 C랑 D가 비어있는데 이 바구니 A랑 C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C, D가 A랑 C가 이렇게 들어가냐 C랑 D랑 자리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냐가 핵심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팩토리얼 가지가 있는 거지 두 가지가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12에다가 2, 2, 12니까 144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1이 들어가는 건 1개고 3개짜리 들어가는 거랑 아예 안 들어가는 건 2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4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공 1개만 들어갈 걸 먼저 골라 누가 어디에 1개가 들어갈래? 4로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바구니 중에서 누가 3개에 들어갈래? 막 고르면 나머지 자동으로 연계인 거지 요거 이제 1개짜리만 골라주면 게임 끝나죠 공 4개 중에서 어떤 게 바로 1개일래? 요렇게 4, C, 1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 12에다가 4를 곱하면 48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얘는 24였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72 이거 더해 주시면 6, 1, 2 216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요 10번 문제를 볼게요 세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골라서 나열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4개를 이렇게 나열할 건데 문자 A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는 여사건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뭐 있는 그대로 세셔도 되고 그냥 반대 상황인 걸 빼주는 거지 전체가 뭐야 첫 번째 이제 올 수 있는 문자는 셋 중 하나 그대도 셋 중 하나 세 번째도 셋 중 하나 그 다음 셋 중 하나 그러니까 총 81개가 전체 경우의 수인데 여기서 뭘 빼줄 거냐 첫 번째 A가 아예 안 쓰이는 걸 빼줄 거고 두 번째로는 A가 한 번만 쓰이는 걸 빼줄 겁니다 그럼 A가 아예 안 쓰일 때에는 B, C 가지고만 내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것도 B 아니면 C 두 번째도 B 아니면 C 세 번째도 B 아니면 C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16가지가 되겠죠 2에 4승해서 16가지 이걸 빼줄 거고 그 다음에 A가 한 번만 와야 돼요 그럼 A가 4개의 자리 중에 4번의 이제 일렬로 나열할 때 4개의 자리 중에서 어디에 A가 한 번만 쓰일래 를 4를 곱해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쓰인다고 칩시다 나머지 세 자리는 B, C 가지고만 구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 해서 3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더해주시면 48가지가 되는 거고 81에서 48가지 이거를 빼주면 정답이 33 이렇게 33개가 정답이 됩니다 11번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1, 1, 2, 3, 4를 나열을 할 건데 이 1, 2개를 갖다가 다른 걸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핵심 아이디어인 거죠 원래 이거 다 다르면 1열로 나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5팩토리얼이잖아요 근데 이 1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 즉 1, B, 1, A, 2, 3, 4 요 두 개는 실질적으로는 1, 1, 2, 3, 4라는 요 숫자인데 우리가 다르게 봐줌으로써 더 세진 거잖아 이 상황이 5팩으로 더 세졌으니 요거를 2팩으로 나누어 줘라 중복되는 것만큼 나누어 줘라 요게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개념이었죠 그럼 이제 1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게 한 개의 본사와 다섯 개의 지사로 이루어진 어느 회사의 본사라부터 거리가 표가 나와 있대 나와 있죠 본사에서 이 A, B, C, D 이 다섯 명을 갖다가 지사장으로 발령을 한대 대표로 A보다 B가 먼 거리 그럼 A보다 B가 더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섯 명을 발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 거리를 한번 봤더니 가나 지역이 요 가 지역과 나 지사 요 두 개의 지역이 거리가 똑같죠 50km, 50km 그럼 절대로 A, B는 가나에 동시에 가, 나, 이렇게 나, 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B는 가나에 절대 못 와 B는 그러면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둘 다 가나에 안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 100km, 150km, 200km 요 지역에 발령을 받는 거예요 깔끔하게 서로 다른 세계에서 두 개만 골라주면 게임 끝이죠 예를 들어서 다 말을 골랐어 그럼 마가 자동으로 B고 다가 A지 B가 무조건 크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서 그러니까 세 개의 지역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게임 끝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세 명은 3백토리얼 해주면 되지 나머지 C, D, E는 상관이 없잖아요 어딜 가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에 이 A가 가 또는 나 지역에 발령을 받는 거예요 50km 그 안에 그러면 가인지 나인지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서 가라고 칩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다, 나, 마중에 배열이 되면 되잖아 그럼 뭐 라 라고 치고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나머지 세 명은 나, 나, 마중에서 자동 배열이니까 3팩토리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3 곱하기 6 해가지고 6, 3, 18 이렇게 나오게 되죠 2, 3, 6이죠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6, 6에 36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더 해주시면 54,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12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흰색 깃발 5개랑 파란색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조건 있죠 양 끝에 흰색 깃발이 놓이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양쪽에다가 여기 흰색 깃발 2개를 갖다가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박는 거야 그 다음에 8개 1, 2, 3, 4 1, 2, 3, 4 8개를 갖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더 나열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남는 거는 흰색 깃발은 3개 남아있고 파란색은 5개 남아있잖아 그럼 얘네들 일렬로 나열할 때 8 팩토리얼을 중복되니까 5팩, 3팩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그럼 계산해 주시면 8, 7, 6, 5팩 이렇게 해주고 밑에는 5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5팩, 5팩 약분 3팩은 6이니까 약분하면 8, 7에 56 1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를 볼게요 이거 일단 경로 문제들은 무조건 1111 해가지고 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풀 수 있긴 한데 1노가다를 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그런 문제의 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을 해주고 2,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3 만나면 3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6가지 길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6개가 있을 거니까 2 따라 일어나면 고백 법칙이죠 그러니까 6, 6에 36 해서 뭐 4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또 쓰는 거예요 6, 6, 6 다 써주시고 여기 만나는 거 12 여기는 18, 여기 18, 여기 36 그래서 36까지다 라고 해서 다 구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자 14번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A점 출발해서 C점을 지나지 말고 D도 말고 B로 가라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 길이 없고 길이 없으니 일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1, 1 해주시고 여기 오는 거 두 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4가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서부터는 4, 4, 4, 4 여기 4 이렇게 될 거예요 얘네도 더하면 8 더하면 얘는 길이 없으니까 뭐 4 쓰나 만하고 여기도 12, 12, 여기도 12 그러니까 B로 가는 경우에서는 24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를 볼게요 1부터 6까지 이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고 해요 이 카드들을 모두 이제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나열을 할 건데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무조건 왼쪽에 나열하래 그러니까 여기서 특수 조건이 한 가지가 처음에 나온 거고 또 하나 이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나열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짝수의 특징은 2랑 4를 갖다가 둘 다 네모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홀수들은 무조건 작은 것부터 써야 되니까 홀수들을 싹 다 세모라고 한번 해보시면 여기다가 네모, 네모, 세모 세개에다가 마지막에 6 요거를 갖다가 일렬로 나열하는 거 같지 그러니까 네모가 어디에 나열이 되던 간에 무조건 2가 4보다 왼쪽이고 홀수 1, 3에 무조건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계산해주면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누어 주는 것과 같고 6, 5, 4, 3팩 나누면 여기 2, 2 이렇게 6, 5, 30이니까 30 곱하기 2는 60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가볍게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고 1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16번에서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래요 그럼 일단 1, 1, 1, 1 써주시고 여기 2, 3, 3, 6을 써주신 다음에 여기 6, 6, 6, 6 여기 12, 18, 24 그래서 24가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많이 풀어봤을 때 가나연 공통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다는 친구들이 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면 여기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 조건을 만족하도록 선택을 하래 5개를 일단 고를 거야 1, 2, 3, 4, 5를 고를 건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볼게요 5자리 개수 세라고 했고 자, 가조건 각각의 홀수는 그럼 각각의 홀수는 누구야? 1, 3, 5 1, 3, 5 이 각각의 홀수들은 아예 안 고르거나 또는 한 번만 고른다 오케이 아예 안 고르거나 딱 한 번만 선택해라 그러니까 5개를 뽑을 건데 1, 3, 5를 아예 안 고르는 건 괜찮아 얘네들은 근데 한 번은 쓰던 거야 쓸 거면 한 번만 쓰던 거야 두 번, 세 번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나조건 한번 읽어보시면 이 각각의 짝수는 선택을 하지 않거나 그럼 각각의 짝수가 누구야? 2, 4, 6이죠? 얘네는 안 고르거나 한 번 고른다고 마음을 먹으면 자동으로 두 번은 골라야 된다는 거야 나는 뭐 4를 고를래 근데 세 번만 또는 이런 건 안 돼요 한 번만 이런 것도 안 돼요 무조건 두 번을 골라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짝수라는 말은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짝수의 횟수로서 나눠주는 게 좀 편하겠네 짝수가 하나 고르면 두 개씩 먹잖아 그러니까 다섯 자리 중에서 하나 고르면 일단 두 자리는 벌써 개로 먹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도 개로 무조건 체례지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홀수로 메꿔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개의 빈자리가 있을 때 짝수를 예를 들어서 2, 4, 6 중 하나 골라 그러면 6, 6 이렇게 무조건 두 개 골라야 된다 고를 거면 그럼 6, 6이 딱 고르고 나면 나머지 세 자리는 홀수로 도배하는 거예요 1, 3, 5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개수를 세보면 일단 첫 번째 2, 4, 6 세 개의 짝수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2, 2, 6 이런 식으로 골랐다고 쳐 그러면 여기에 2, 2, 6, 6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홀수 세 개 중에서 누가 올 거냐 3, C, 1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 뭐 5 같은 게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다섯 개를 갖다가 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배열을 한번 해보시면 5팩을 갖다가 2팩, 2팩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거지 상황 자체가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짝수 한 개만 골라주면 자동으로 이 두 자리 먹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짝수 2, 4, 6 중에서 한 개를 골라요 예를 들어서 4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4,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1, 3, 5는 자동이지 무조건 다 골라줘야지 이 다섯 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짝수가 하나 골라졌을 때 이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해주면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행동이 될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계산 얘는 12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62죠 그 다음에 3이랑 60 곱하면 180까지가 나오네요 두 번째 경우에서 첫 번째는 3, 3은 9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120을 4로 나누니까 30이야 그러면 30 곱하기 9는 270 즉 270하고 180을 더해주시면 45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